다니엘 1300일 후아유 2024년 2월 20일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16절 앞에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으로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아오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비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 의미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이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